봄에는 왜 입마름이 더 심해지고 입맛이 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경 안의사입니다. 봄이 됐는데요. 봄이 되니까 좀 건조해지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잔주름이 많이 늘어나는 느낌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혀도 주름이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 입맛도 떨어지고 입마름이 심해지기 때문에 혀에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혀가 균열이 생기면서 주름이 깊어지고 입안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봄에는 왜 입마름이 더 심해지고 입맛이 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인데요. 봄에 늘어나는 꽃가루,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인 요인 또 건조하기 때문에 그 코막힘과 같은 비염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코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 대신 숨을 쉬게 되죠. 그래서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에 그나마 적게라도 있던 타액, 침이 빨리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구강건조증, 즉 입마름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물 때문인데요. 우리가 봄이 되면 약물을 쓰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감기도 자주 걸리지만 코막힘이나 눈의 가려움증 때문에 이러한 알레르기 증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병원이나 약국에 가셔서 항이스타민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약물을 드시게 되면 물론 그때는 바로 콧물이 멈추고 가려움증도 줄어들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졸립기도 졸린데 이 코와 입이 바짝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입이 마르니까 혀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입맛이 뚝 떨어지고 입안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입마름으로 고생하신다면 혹시나 타액 분비를 저해하는 약물을 드시고 계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면 우리가 활동이 아무래도 늘어나죠. 그리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겨울과 달리 우리 몸은 더 더워져서 수분을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구강이나 호흡기 점막도 촉촉하게 유지가 돼야 하는데 바깥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부니까 더 수분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수분의 어떤 요구량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그 속도에 비례해서 물을 많이 마셔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겨울에 해왔던 습관대로 물을 더 많이 마시지 않고 그대로 지내게 돼요. 그래서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고 건조함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입안이 바짝 마르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또 이제 건조한 것에 좀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목마름을 잘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름을 또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더 신경 써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냥 봄이 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봄이 되면 기운이 직승한다고 표현하는데요. 곧바로 얼굴 쪽으로 기운이 올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안면홍조, 비염, 결막염 이렇게 눈, 코, 입에 어떤 얼굴, 피부가 뜨겁거나 또 두피가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입마름 증상, 입맛 떨어지는 증상도 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열기가 얼굴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자, 예로부터 황제내경에 의하면 이제 봄이 됐을 때 우리 양생법은 옷을 좀 느슨하게 풀어헤치고 머리도 풀고 가볍게 산책을 하고 또 머리를 자주 빗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럴까요? 바로 이렇게 위로 올라온 기운이 잘 순환되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얼굴 쪽으로 입안으로 올라오는 더운 기운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책에 나온 것처럼 머리를 자주 빗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입안에서도 우리가 혀를 자주 움직여주거나 또는 많이 씹어주어서 침을 잘 돌게 하는 활동도 필요합니다. 예전 어른들은 쓴맛이 나는 칡뿌리를 오랫동안 입안에 넣고 씹기도 하셨는데요. 이 칡즙이 오랫동안 나오니까 그거 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쓴맛 자체가 좀 침을 잘 나오게 해요. 그리고 거친 섬유질을 씹는 활동이 타액 분비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식 중에서도 침분비를 더 잘 시키는 맛이 있습니다. 바로 신맛과 쓴맛이에요. 그래서 봄의 입마름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맛과 쓴맛을 즐기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입안에 또 침도 나오고 열을 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 드실 때요. 그냥 물 말고 레몬을 한 조각 넣어서 물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몸에 좋은 천연 발효 식초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물에 좀 타서 새콤하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쓴맛으로는 봄나물이 대부분 쓴맛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두릅, 방풍, 유채, 또 취나물, 냉이, 쓴박이 이렇게 봄에 나오는 쓴맛이 강한 봄나물들을 봄철 내내 밥상에 좀 올려서 꾸준히 드시는 것도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